안녕하세요. 티비윤지예요. 이번엔 오랜만에 까네요. 오랜만이 아니고 까본 적이 없죠? 이걸 까볼 거예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봉다. 안에는 짠! 이게 들어있어요. 아 맞다. 그것도 깜빡했네요. 이 고랑이 또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. 어디 갔죠? 오! 안 보이네. 오! 안 보이네. 한 개! 이것도 한번 까볼게요. 한 개? 일단 안에 이게 들어있어요. 그다음 거는 이거. 그다음 맛있는 거. 맛있겠는데. 스티커. 설명서가 들어있네요. 이거는 슬과자라는 데에서 있어요. 자, 이건 얼굴들. 뒤통수. 뒤통수. 이거 엉덩이 같아요. 맛있는 건 비타민이네요. 비타민이네요. 스티커 날 짜려보고 있고요. 이도 날 짜려보고 있고요. 얘는 초롱총한 눈빛으로. 여름에는 역시 아이스크림이나 수영장을 가야 되죠. 아무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. 자, 일단 이거를 따로따로 넣기. 맛있는 거는 넣으면 안 되죠. 이렇게 덮어주면. 이렇게 덮어주면. 이렇게 덮어주면. 됐다. 됐다. 이거를 안에 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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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고요. 그다음에 이걸 받아주세요. 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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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구. 방구. 자, 아무튼. 이거는 냉장고에 넣어야 될 때고요. 안 먹으려면. 아무튼은 그냥. 헉. 방구들. 쏙.